앞줄을 앉아주세요 카운터 세줘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니가 GSMC 해줘 네 GSMC 파이팅 안녕하세요 구름길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5시 21분이구요 현재 온도는 21도입니다 오늘은 가물치 낚시대를 가보려 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다행히 그ставля visiting 오돌떡 먹지 못하지만 이곳에 빼빼빼 헉 전역에 있으며 그때 만들어놨 이제 가져와 아이 아 예 저거 뭐야? 여인펜 가실까? 여인펜? 여인펜이라도? 그거라도 있으면 좀 가둘십시오. 아니요. 이름 적으면 갖고 가셔야 됩니다. 드리는게. et는 여인펜이 변리도 안녕하세요. 잘 인사드립니다. 저 멀리까지 오셔서 고생 많으셨어요. 민원이 민원에서 많이 오셔서 참석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차워도 바쁘시고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벌써 시즌 19, 2022년 시즌 19 3학년 되어있다. 마지막 대회가 됐고요. 오늘 그 경기에 대해서 일정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08시부터 오전 경기를 진행하고요. 11시 한 50분쯤에 이자기에 다시 모여주시면 되고요. 점심은 점심시간은 12시서부터 1시까지입니다. 그 부처에 있는 도시락집에서 주문을 해놔서 도시락집에서 주문을 해놔서 이따가 도시락 오게 되면 맛있게 점심시켜주시고요. 8시부터 18시까지 오후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. 경기 방식은 개인전입니다. 개인전 1등, 2등, 3등은 3등까지고요.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 명찰 나눠드렸죠. 끝나고 이거 모아가지고 이동 소명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나오셔가지고 참조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요. 원하시는 거. 그리고 1등, 3등은 은빗지가 되겠고요. 2등이고요. 2등은 은빗지 입은 2등입니다. 3등은 참조품 중에 먼저 가져가실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또 반무치 취업을 갖고 왔어요. 이유는 요즘 뭐 카페에서도 좋고 어느 피디에서도 좋고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, 재수씨가 많은 많이 쓰는 아닙니다. 그래도 같이 이런 것도 또 실험 한번 해보시고 치러 왔는데 되게 즐겁고요. 만이나 4천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해서 오후 경기 일정을 마치겠고요.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저쪽은 이제 오시다면 보셨을 거예요. 초동 펜션이라고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인원하시는 분들 또 저녁 식사 하시고 가시는 분들 외에 많아 또 와서 같이 어울리는 식사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맛있는 식사 하시면 되고요. 어... 회장님? 저는 여기까지 말씀 드리는 대장님 안내 말씀 듣고 그럼 시시나 바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... 어... 또 먹기 오신 사람 고생 많으셨고 제 나름 또 대회를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어... 좀 이렇게 즐기시고 네... 낚시하면서 서로 이제 옆에 나 있는 이런 거 치켜... 치켜주면서 이제... 저희가... 어... 음... 치킨... 아... 아... 어제 잠을 못 잤나 보다. 어제 잠을 못 잤나 보다. 근데 뭐... 요거에는... 이제... 이제... 제가... 많은 분들이 카페에 글을... 이제... 가무치낚시를 즐기면서 가무치라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뭐... 시험학년화 뭐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 하여튼... 요래... ematic.. ㅎㅎㅎ ㅎㅎㅎㅎㅎ 뭐... 사실 아시... 좋은 취지를 이겨나가면서 열심히... 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... 화이팅하시고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오늘 처음 오셨어요? 아... 내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지한 사장님당 모셔서 잠도해서 모셔서 잠도해서 연장해서 안고 길이 길어지면 일정하는 거고요. 이제 쉬시다가 음료수 좀 드시고요. 오랜만에 갔으니까 좀 이야기하시다가 8시에 밴드, 밴드 혹시 다 가입되어 있나요? 청호신분들! 청호신분들! 아, 그분 나와주세요. 어, 카페에서. 오늘 청호신분들. 우리 청호신분들. 아! 맞았네. 밴드, 카페 밴드 주소 올려주세요. 네. 오늘 청호신분들. 우선 박수 한 번 쳐주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일영입니다. 많이 배우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BSMC 카페 회원. 가무치맨 맹성호입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카메라가 박보영입니다. 자,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밴드, 옆에 분들 좀 도와주셔서 네이버 밴드에 GSMC에 침을 나오거든요. 가입하셔서 거기에, 왜냐하면 저희가 11점은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여의를 하니깐 가입을 해주시면 되세요. 좀 쉬시다가 어, 8시에 어, 8시에 어, 밴드를 통해서 저기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KUKAK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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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예 예 뭐라도 많이 잡으면 되요 줄잡죠? 줄잡 아 그래요? 밥 멋진데? 들어와요 1등 48 화이팅 화이팅 다 있어 아까 저 일주일 안하더만 앉아 일주일 안하는거야 화이팅 다 있어? 다 있어? 다 있어? 다 있어? 다 있어 다 있어 아까 그 일주일 없더만 오로돼가 또 일주일 안해 온도 올라와니까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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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잡아라! 그만 잡아라! 잘한다! 집에 가라! 굿샷! 집에 가 집에! 같이 가물치네! 흠흠흠 저거 잡아! 다. 이들! 흠흠 흠흠 이동 가면 되지 뭐, 얼마나 해냈어요! 잘 하십니다 쌀? 쌀? 쌀이 제일 중요해요? 맛있다 맛있다 말 더 받아야지 고마운 왜 저러는데 ? 훗이 남겨 뭐지, 따뜻한 거에요. 한데요. 앞으로 어 자 sign up. 아이고 싱싱구 하감지 대회를 마지막으로. 아 어 예찬이 아예 에어 대회를 마칩니다. 세전이나 부탁드려요. 어 저기. 어 일단 고생 너무 많으셨다. 저는 오늘 하시는 걸 보고 할 시간 연장하자는 얘기를 듣고 진짜 어마어마한 열정을 받습니다. 기니스 형은 반납해. 일단은 뭐 재밌게 잘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1박도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2부 스태프 영상을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추후에 뭐 상황 봐서 스태프라고 얘기해서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은 자리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. 하여튼 오늘 너무 날도운데 고생 많으셨고 내려가시는 분들은 조심히 내려가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자주 오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 파송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 할게요. 아 괜찮습니다. 이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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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또 멀리만. 이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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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쪽으로 앉아주세요. 아우터 세세요. 예. 파이팅 안 와요? 하나 둘 셋.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니가 GSMC 해줘. 네 GSMC 파이팅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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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